그 산에 다녀오셔서 바로 연습하셨나요? 네, 맞습니다. 보고 싶을 때마다 밤하늘을 보니까요. 우진 씨가 나라를 지키는 것처럼 나도 우리 아이와 당신 꼭 지키고 있어요. 당신은 기억하나요 우리가 만난 그날 가려진 달빛같이 수줍은 미소 지어주던 오, 귓가에 그대 목소리 내 영혼 떨려오네요 해가 지고 달이 변해도 봄지 않은 우리 사랑 노래 너무 잘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인생이 되게 이쁘시던데 와... 버튼이 현대가 났나 봐 일단 서울을 빠져나가세요 제가 어떻게든 찾아뵙겠습니다 여주씨! 꼭 약속해요 안전하게 돌아오겠다고 여주씨도 꼭 몸조심해요 우진씨 대단하다 저는 저 정도 아내가 예쁘면 날 안 지킬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아내를 지켜야 해요 그쵸 그쵸 얼른 데려와요! 헉! 헉! 얼른 데려와요! 헉! 헉! 시윤 당신 어디 계시나요 당신만 바라보던 나 날이 너무아 너무 좋지 않아요? 넋을 믿고 보고 계시니까 넋을 믿고 보는데 그대 살아있나요 버티지 못한다면 이해해줘요 내가 죽는다면 꼭 알아줘요 당신 아이를 지키려 했다는 걸 마지막 순간까지 아 근데 얼굴 연기 노래 다 되게 쉽지 않은데